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백원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민정비서관 했던 사람인데요. 문재인 밑에서. 그런데 그 전에 국회의원도 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민정비서관 할 때 비서관 치고는 아주 힘이 셌습니다. 그때 조국 밑에서 말이죠. 말이 비서관이지 수석 이상으로 굉장히 나부됐던 인물입니다. 그 얼굴 보면 쌍이 여러분들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백원우가 역시 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서 샌다고 이 사람은 계속 새는 바가지였다 이렇게 많은 평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밑에서 말이죠. 문재인 집사하다가 문재인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백원우는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첫 민정비서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첫 민정비서관이니까 그리고 민정수석 밑에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 감찰 업무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민정비서관이 원래는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찰하기는 커녕 바로 대통령의 친인척인 서창호 거기가 그야말로 특혜를 받도록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완전히 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 된 겁니다. 민정비서실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찰하는 업무잖아요. 그 감찰이 청와대 직원들이 또 많은 사고를 치거든요. 그거 감찰하고. 그다음에 또 친인척들이 많은 사고를 치잖아요. 대통령 팔아가지고. 그거 감찰하는 업문데 그 감찰하라고 민정비서관에 앉혔더니 오히려 감찰은커녕 나쁜 짓 하는데 오히려 문재인의 하다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문재인 사위한테 뇌물성 취업하도록 만들어준 그 인물이 바로 민정비서관 백원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지검에서 부장검사가 한연규님인데요.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 백원우의 주거지에 특파를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건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금물살을 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문재인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하나 옥지어 들어가는 거죠. 얼마 전에는 조국이를 참고인으로 불렀었죠. 또 임종석도 참고인으로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조국과 임종석이 어디서 배웠는지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민정비서관 백원우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백원우가 잘 알아요. 이 백원우가 문재인 밑에서 그 집사 역할을 했던 겁니다. 완전히 비밀 지령받고 그다음에 문재인이가 가려워하는 곳 긁어주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백원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국보다도 오히려 임종석보다도 백원우를 불러서 족치면 많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폭로될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이 사건은 굉장히 아주 문재인의 어떤 범죄성 문재인의 비도덕성 문재인의 어떤 헌법 유린 그다음에 국정농단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각 매직 사건입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사회 취직시키자고 자리를 갖다가 이 신성한 지금 공무원 자리고 또 신성한 공기업 자리 이거를 갖다가 자격도 안 되는 놈한테 줍니까? 사실 이상직은 말이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공단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냥 무슨 회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중소기업 장관만큼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중소기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흥망을 갖다가 정말 만들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장관 자리를 주라고 했었대요. 그런데 장관 자리를 주라고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스펙이 안 맞는 거야. 어느 정도 스펙이 맞아야 중소기업 장관 자리를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단 자리를 줬다는 건데 이 공단이 사실은 장관 자리보다 더 힘이 세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뭐예요?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를 지원해 주고 어디는 돈 받고 어디는 말이죠 또 지원 안 해 주고 그걸 갖다가 흥망성쇄를 좌우하는 곳이니까 얼마나 여기가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를 돈 받고 팔은 겁니다. 그런데 돈을 누가 받았습니까? 자기가 받으면 뇌물들 것 같으니까 자기 사위하고 딸이 받게 했잖아요. 그러려고 태국으로 갑자기 문다야하고 이 서창호가 이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주 비용도 전부 다 이상지기가 되고 가서 월급도 줬다는 건데 이게 월급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준 돈이다 이 말이죠. 이상지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대요. 항공에 전혀 문의 아닌데 항공회사에 가서 뭘 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복사 좀 하고 심부름 뭐 이런 거 하려 그랬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냥 나오지 말고 돈만 챙겨줬다.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돈을 줬으니까 이건 완전히 뇌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지기는 뭘 받았습니까? 중진공 이사장짜리를 받고 자기는 자기 회사에 취직시켜가지고 서창호한테는 월급 주고 이주비 주고 또 뭐 뽀랏 수도 줬겠죠? 그런 돈으로 준 것이 2억 3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뇌물이다 그래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 건데 백원우가 이 관계를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백원우가 그렇게 중진공 이사장짜리를 주고 그다음에 서창호를 취직시키고 이 과정에서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그런데 백원우는 말이죠 나가서 다 불 것 같거든요. 백원우가 원래가 이 민정비서관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불법에 엮이고 그다음에 많은 어떤 미운털에 박힌 이런 인물로 사실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사실 이 백원우가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많은 어떤 그런 약호 소위 잡혔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 불 것인데 그것보다도 이 백원우가 뭐 문재인한테 뭐 그렇게 엄청나게 충성심이 있겠습니까? 처음에 민정비서관 할 때야 자기 시켜줘가지고서 그야말로 꼴신 부리고 또 여러 가지로 혜택을 뒤에서 입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문재인 뭐 끈떨어지고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한테 그렇게 충성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원우가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백원우를 부른다는 말 아닙니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얘기는 뭔가 백원우한테서 확인할 것이 있고 또 압수수색을 통해서 백원우를 압박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문재인 말입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굉장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딸 문다에 정말 엄청난 사고를 쳤잖아요. 그런 사고를 쳤으면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 딸로 하여금 사과하도록 시켜야 되는데 완전히 남을 알아야 아니 저런 사람 원래가 그런 줄은 알았지만 말이죠. 어떻게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과하라고 하고 그렇게 강경하게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거 보세요.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지를 또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보수 인사에 대해서 저질렀던 그 수많은 문재인의 악행을 보세요. 그런데 지 딸이 말이죠. 그렇게 큰 사고를 쳤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입 꼭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다에도 소완도 지금 불응하고 있고 말이죠. 지금 하나도 섭취하는 게 없어요. 아니 대통령을 지냈다고 하는 그 가족이 어떻게 수사에도 협조 안 하고 그다음에 또 사과도 안 하고 그렇게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문로남불 문재인이 하면 로맨스고 문재인 가족이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책팔이 하겠다고 말이죠. 양산책방 이거 유료회원들한테 유료회원 게시판에다가 SNS 게시판에다가 글 올려가지고 해서 한강을 갖다 파리하고 있고 책팔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문재인은 완전히 최악의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 밑에서 집사 역할을 하면서 그런 자의 손발이 되고 범행을 같이 했던 백원우 이제는 후회할 겁니다. 문재인 같은 사람 밑에서 이랬던 것이 이제는 그야말로 아주 후회스럽고 통탄스러울 겁니다. 백원우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요. 곧 소환될 것이고 아마 백원우는 말이죠.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범행을 같이 했기 때문에 피의자로 불려나가서 이제 소환이 되고 또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수사 빨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뇌물수사입니다. 강시럽TV입니다. 감사합니다.